안녕하세요 노란잠샵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문구 쪽에서 구매를 했는데 펀샵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편지 셰업을 갔었는데 예쁜 가위들이 너무나 많더라구요. 그래서 구매를 하려고 하다가 가격대가 34,000원 더 비싸게는 36,000원이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네이버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펀샵을 알게 되었고 펀샵에서 가위를 구매했습니다. 가위 브랜드 이름은 행켈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커터칼도 많이 쓰지만 가위를 쓰면 좀 편한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와 가위 디자인 너무 예뻐요. 손잡이 부분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뻑뻑하지도 않고 적당한 그립감. 그럼 제가 한번 가위를 써보겠습니다. 잘라보겠습니다. 너무 잘 잘려요.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럼 여기까지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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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